김재환 부모님 오늘도 똑같이 또 매일매일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최병희 대표님 동길이 형 근홍이 형 산길이 형 은지훈아 함지훈씨 그리고 서현씨 승인씨 동준이사님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 네 그럼 종환이 형 네 병준이 형 네 또 많은데 죄송합니다 여튼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이렇게 상 주신 팬분들 더더 사랑하고요 앞으로 더 성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도 멋진 무대 멋진 음악으로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경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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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공략이 있습니다 공략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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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